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. 이번 시간에 EBS 분석노트 2017년판 메가북스에서 나온 훌륭한 한국사 수능 특강 분석노트 쪽집개 강의 2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부에서 제가 선사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한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자료들을 제시를 해봤고 또 설명이 필요한 파트들은 설명을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에 조선시대하고 근현대 초반부 파트 이야기 나오거든요.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부, 2부, 3부 중에서 2부가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체 내용도 많고요. 또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강의 하려고 찍어내는데 조금 고생도 했습니다. 이것도 해야 되는데,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앞섰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즐기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딱 골라냈으니까 골라낸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수능특강 분석로트 아닙니까? 수능특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. 그렇죠? 필수 연계교제니까 같이 연결하시면서 한번 같이 더 해주시면 아마 최고의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2부, 우리 수능특강은 7강부터 15강까지 이야기 되고요. 그 시대로는 조선시대에서 우리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자, 그래서 57조 개제의 태종대 정치라고 나왔는데 우리 태종대 정치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냐면 육조 직계제 때문에 제시를 했어요. 여기 육조 직계제 나오고 있죠. 바로 태종의 정치는 왕권 강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태종대 육조 직계제하고 아들 세종대 의정부서사제 왕권 강화냐 아니면 의정부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인지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 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변형돼도 이게 핵심이라는 것. 자, 육조 직계제는 왕하고 육조 직방 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. 의정부가 조금 무시가 되는 거죠. 그러나 의정부서사제는 의정부를 꼭 거쳐서 가고 거쳐서 온다라는 것.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것.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? 왕권 강화. 얘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.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고.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변형료는 호패법하고 신문고제도. 바로 우리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의 업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호패와 신문고,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두들기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방원 때 이 신문고, 태종 때 신문고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. 나중에 신문고가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는 건 나중에 영조 가야 됩니다. 조선호기 때.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.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방원의 정책,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. 아시겠죠.